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드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뜨거운 환영. 이거 참 책임이 어깨가 무거워진다. 귀가 맑아지는 논평. 나 귀가 커요 제가. 저희 목소리가 아까 1부 때 많이 컸었나요? 반까지 다 들렸죠? 다 들려죠. 복도까지 다 들렸죠. 이거 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저희가 그만큼 텐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껏 하십시오.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말이죠. 의원님.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처음 들으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뚝이 터지는구나. 쓰나미 같은 물결이 저 뒤에 있는데 저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때마침 준비됐다는 듯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얘기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포스트 윤석열. 이 권력의 공백을 어떻게 질서 있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벌써 시작됐다는 느낌까지 와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을 말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많은 의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명태균이가 윤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거든.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잘 보시면 명태균이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종인 위원장만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도 2024년 총선을 치르고 물러나시라. 그래서 3년 대통령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종인, 명태균 둘 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이게 명태균하고도 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한테 기자가 물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그러니까 5년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봐든가. 이미 알아봤던 거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면 최고의 대통령 됐나. 이렇게 자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물이 5년을 감당 못한다. 할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럼 3년 동안 뭐 하라는 얘기냐. 이 보수는 젖은 연탄과 같다. 그런데 번개탄이 필요하다. 좀 화력이 좋은. 그렇죠. 번개탄. 그 번개탄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수가 해야 돼. 젖은 연탄이 타야 되면 거기서 번개탄 역할은 끝난다. 이 얘기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에 제가 살해 좀 보태면 그러고 나서 다음 대통령으로 이준석을 올리고 그때 해먹자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욕심이었다. 그렇죠. 김종인하고 회담도 주선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젊은 지도자 세워서 그다음에 우리의 날이 온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꼭 오래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많은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지금도 대기 중에 있고 대충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그림은 파악이 돼요. 이게 지금 강혜경 씨, 김태열 씨 그 외에 두 명이 더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지금 증언하신. 그렇죠.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아직은 얼굴 없는 증인 두 명 역할이 지금 엄청나게 꺼졌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명태균 씨 주변은 다 돌아섰다고 보면 돼요. 이제 명태균 씨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없어. 혼자 고립됐네요. 그렇죠. 다 그때 한 팀이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명태균에 돼가지고 이제는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명태균 씨로서는 가장 가슴 아플 거예요. 어제 강혜경 씨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스픽스에. 어제 그러더라고. 같이 나와달라고 하더라고. 내일 운영이 증인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딸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서 한 얘기를 하죠. 스픽스에서. 스픽스에서. 그랬는데 가족도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난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 울면서. 진심 어린 호소를. 이제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게 당신 가족을 위한 길이다. 보호를 받아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오는 게 거의 이제 막바지구나. 이제 막바지에 왔구나.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자기의 카드를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우선 사람이 떠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많은 녹취록이 넘어갔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그래서 본인이 파묻었다는 협상 칩이 이게 아직은 물론 효과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다시 결정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져요. 증거인멸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허물어지기 직전이다. 뚝이. 허물어지기 직전이다. 금이 쩍쩍 가서 이미 물이 샌다. 이미 샌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의 뚝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순서를 봐야겠는데 이제 대통령과 여사의 어떤 이 권력의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게 이제 무너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럼 명태균 씨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더 행보를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정도 그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어떤 압력 그다음에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다 보면 정말 이분이 안 좋은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속을 해야 안전. 그렇죠. 안전을. 그리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 녹취록 들어보세요. 증거인멸에 적극 나서고 있고 말을 맞추는 그런 정황이 나왔고 심지어 어제 명태균 씨는 증거물을 다 불로 싹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지켜만. 그래서 검찰에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갖고 뭔가 신변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두 가지로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과 본인의 알고 있는 그 진실을 가지고 민주당 공익재보신고센터에 와서 다 제보를 하고 공익재보자로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모로 지정을 받아요. 그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강혜경 씨, 김태현 씨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이 국정농당, 윤석열 정권의 폐부 그런 비리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민주당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제 홍준표 시장도 탄핵의 전야를 보는 것 같다는 대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나있는데 의원님 오시기에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거기에다 윤상현 의원도 기시감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벌써부터 한때 이 권력에 옆에서 겹불이나 쬐면서 호가오의하시던 분들이 어쩐 일인지 먼저 탄핵 대잡이 발언을 하고 나왔다는 게 저는 역설이다. 그런데 항상 그래왔죠, 이분들은.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항할 때 원내대표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지금의 이 사람이요.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계속 연년세세 간신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묘사할 때는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고 링에 코피를 왕창 쏟으면서 쭉 뻗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잔매를 많이 맞으면서 꾸역꾸역 15라운드까지 버티겠다는 사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대 딱 불의의 일격을 맞고 뻗으면 비록 승부는 굴욕적이지만 회복은 빠르다고. 그런데 이 잔매가 장사가 없다고. 이건 진짜 골병들거든. 훨씬 타격이 큰, 데미지가 큰 거네요. 그렇죠. 회복이 느리다고. 그러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보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게 박 대통령처럼 일격에 허물어지는 양상이 아니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면서 어떤 지연된 죽음. 그러니까 일종의 빈혈 환자 같은 양상이죠. 그래서 큰 대자로 그냥 쫙 뻗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리비틀 저리비틀 그러면서 또 잔매를 맞고 잔매를 맞고. 그렇죠. 아주 무수임해를 맞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모든 시합은 KO 승부만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버티는 경기도 있거든요. 판정승도 있는 겁니다. 판정승도 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럴 때 레프리한테 흰수건을 던져서 서로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기 단축 개헌이요. 흰수건 던지는 게. 잠시만 이글라라 님 슈퍼챗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윤석열 당선무효라는 우리 이글라라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고요. 현재 4,700여 분 모으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오셨어. 종대 이펙트 엄청납니다. 오마이니커니. 동접자가 갑자기 두 배, 세 배 계속 뜁니다. 역시 귀가 맑아지는 정치 평론계의 현인. 아니 그만 좀 띄워. 이제 5천명 넘겠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 내 퀄리티가 달라져. 그렇죠. 난 이럴 때 힘이 나는 사람인데. 어제 딱 그 사건. 그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녹시를 발표하는데 마침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김종대 의원님의 평론 듣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 어제는 좀 당황하셨어. 어제는 딱 얘기하시는데 당황하시나 보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평론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사항이 너무 큰 거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 사항이 보통 사항이 아니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오사이. 다 중단하겠습니다. 홍매와 슈퍼체이스 들어올 때는 제가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더 나도 양해 구하고 먼저 이거는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정성준님께서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매와 슈퍼체스를 쏴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보수의 종말 책이 나왔습니다. 교복고에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부터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심과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성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수의 종말 출판 기념회가 11월 9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인데 그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또 오십니다. 저렴게 모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저는 우리 김지호 대변님께 이걸 여쭤보려고 해요. 의원님께서 지금 윤석열 케이스는 박근혜와 다르다. 잔매를 맞아서 들어 눕는다고 했는데 돌멩이 맞아도 가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2016년에 처음 선임 비서관이 돼서 최순실 국정농단 전담 의원실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 전부터 정말 K스포츠, 미르제단 각종 비리를 파서 정말 지리서도 많이 준비하고 보도자료도 많이 냈는데요. 그 몰락하는 과정을 제가 정말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제가 지켜봤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하기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엄청 서술이 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을 해도 최순실을 입에 올리면 없어진다. 박근혜는 욕해도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발당하고 고처당하는 선이지만 최순실을 이야기하면 없어진다. 그냥 지도세도 부를. 무섭네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병호, 김기춘이 얼마나 서술이 퍼렸는지 뭐라 좀 발언하면 바로 고발이야. 보수단체도. 그리고 만약 검찰 행위인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총 8년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언론사 자체가 그냥 다 보수 쪽이야.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아무리 보도자료를 내도 언론사 안 써줘요. 다섯 개 언론사가 다 파업 중이었죠? 네. 안 써줘. 하나도 온전한 방송사가 없었죠. 안 써줘. 보도자료를 내면 써줘야 되잖아. 안 써줘. 하나도 안 써준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시작한 지 2년 반뿐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완전히 그렇게 깨지지 않았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탄핵을 한 번 당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탄핵을 당해보니까 탄핵 이후에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 전체가 도륙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러다 다 죽는다. 그렇죠. 이러다 다 죽는다가 그 말이에요. 또 이 집권 못한다는 상담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절대 겨투해 주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사실 대통령 안 됐으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처가는 벌써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미 밝혀진 것도 많고요. 검사로서 여태까지 다 비호하고 봐주고 이래서 김건희 일가가 수십만 평 땅을 사고 팔고 몇 천억 재산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오늘 하루 내가 행세하고 감옥 안 가면 그래도 행복하네. 소확행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래도 본인이 그 자긍심이 있어요. 국가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귀족은 없지만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념, 긍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정치 철학은 없고 의전으로만 나온 거죠. 의전으로 컨텐츠가 없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품격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김용영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러한 임무, 어떤 그런 행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지금 검토돼야 된다. 사실은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든 임기를 연장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파면당했는데 그때는 사실 국민들이 화가 나서 촛불을 들었으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사실 특검이거든요. 특검과 제도권 언론. 이 둘이 만들어낸 사실상 탄핵이란 말이죠. 국민들이 검찰에 의지해서 만들어낸 탄핵. 물론 그때 검찰은 한동훈, 윤석열 이 검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탄핵에 관한 여러 불법 사유들이 특검의 입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을 다 틀어줘서 검찰이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모든 언론, 모든 유튜브, 모든 시민 사이가 들러붙어서 검찰 기록 캐비넷이 있어야 될 내용들이 다 나와서 저는 처음에 너무 혼란스럽다. 이러면 되냐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냥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고 아예 이번에는 국민들이 그냥 국민 주권으로 탄핵을 시켜버릴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특검이 바로 윤 대통령은 그 점을 주목하는 거죠. 또 틀린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하면 그 특검을 갖고 탄핵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왜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당에서 지금 특검을 통과를 못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국정을 농단하고 최상병 임성근 사단장 이첩해서 버럭할 때까지는 좋았지. 그때까지는 온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때죠. 그때까지는 몰랐지. 그러나 최1년도 되기 전에 이 문제가 결국은 본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야당보다도 본인 자신들이 더 잘하라. 본인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그런데 난 이번에 나온 녹취록에서도 김영선이 내가 하라 그랬다.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뒤에 한마디가 꽂혀. 하라면 하지 말들이 많아. 쟤들은. 이게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태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왜 엽기와 변태처럼 느껴지냐면 공화제를 뒤집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런 권력욕이 있고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공적 절차로 세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김영선 보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왜 판단을 하냐고. 아니 얼마나 굴욕적인 얘기야. 그것도 국회의원한테. 우리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못하는 얘기야. 네가 뭔데 판단을 해.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 하나의 권력의 정점에 여사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부터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태와 스타일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적 권력이라기보다는 강남의 야쿠자나 저 목포의 서방파에 가깝다고 보여지니까 양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소름 끼치고 불편하고 엽기적이고 변태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저건 섭정입니다. 섭정. 김건희 섭정체제. 맞습니다. 상황체제. 섭정이죠. 섭정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오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가 모른다고. 지가 모른다고. 그런데 윤핵관한테 포위당하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윤핵관한테 포획당하는 건데 김건희는 여기에 원한이 있거든. 도이치모터스 누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까? 거기에다가 저기. 장제원. 장제원, 김진태. 김진태. 그때 청문회장에서 엄청 세게 비판했어요. 그렇죠. 오늘날 김건희 여사의 시작점은 바로 윤핵관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가 간신들처럼 와가지고 어느새 접근해가지고 우리 오빠를 갖다가 거의 납치해버리는 거 아닌가 말이야. 대선 때.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에 윤핵관만 있냐? 김핵관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 당의 주류 행세를 하는 저들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장관으로도 가야 되고 도지사도 가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명태균 녹취록에 장관 안 치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 여사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라고. 오빠 못 믿어오니까. 못 믿어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틈을 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벌어진 틈에 간신들이 그리로 다 몰려온 거지.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김핵관을 만든 거래요. 김핵관을. 김핵관을. 그리고 룰은 판단하지 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이야 이게. 조폭 수준입니다. 정말. 조폭 수준이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석연치 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서로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 오려고 해왔고. 명태균의 가장 핵심 에너지는 권력욕입니다. 다 줄 세우고 싶어 해. 권력욕이에요. 강자한테는 그냥 입 다물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은희 의원이 명태균 보고 이제 영남의 황태자가 되셨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완전히 황홀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여사를 내세워서 이 나라는 여사의 나라고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기의 신념체계를 만들고 이걸 갖고 줄을 세우는 단계까지 나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욕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저희 동접자가 5천 분이 넘어섰는데 5천 분 넘으셨어요. 벌써 5천 분이 넘으셨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너무 얘기를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나를 보고 넉나갔다고. 그거는 김종대 의원이 평론하실 때는 다 넉넉한 거예요. 너무 귀에 박힙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여사 어떻게 하고 사람들 좀 내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사를 내보내는 걸 또 뒤에서 기다리는 간신들 이제 또 윤회관의 세상이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대통령 부부는 거의 파멸로 가지만 벌써부터 자기 나와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고깃덩어리 하나 보면 먹으려고 개떼같이 달려드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김건희에 대한 의혹 해소를 넘어가지고 앞으로 이 권력의 공백기에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을 이뤄내고 다시 한 번 민생, 민권 또 평화가 회복되는 새로운 어떤 대안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국회의를 만든다 인기단축 개헌연대를 만든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한다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가기 위한 수당과 방법론에 대한 문제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 정권의 썩은 상처를 말끔히 도려내고 제거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국민들의 어떤 염원이랄까 시대정신 그건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민생, 민권, 평화 민생, 민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가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개혁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 개헌 정치개혁, 개헌 이거를 해가지고 권력구조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를 고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 때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밀어놨던 거 그때 심지어는 새누리당까지도 개혁안을 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야 5당이 다 개혁안을 했는데 그 공통부모만 지금 뽑아내도 최상의 대한민국에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 회복된 나라 회복된 세계, 회복된 나라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거를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임기제 단축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명예혁명 이건 피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저는 높아요. 정치개혁 개헌을 하면서 임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질서 있게 질서 있는 퇴진 퇴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지호 대변인은 향후 물론 조금 먼 얘기이긴 한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명의 서겠어요. 어느 공무원이 대통령 지지사항을 정말 이행하겠어요. 이행했다가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강화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가 파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강원도 지금 대북 방송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생지옥이야. 생지옥 민주당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패 범죄 이런 것도 밝혀야 되지만 어제처럼 정말 민생 정말 안보 평화 여기에 좀 집중해서서 경제도 좀 챙기고 이런 모습을 정말 숙건 정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좀 채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뭔가 개헌이라든지 뭔가 좀 위기이잖 대한민국의 위기 아닙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이 도약할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방송법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방송법 좀 이렇게 손봐가지고 정말 현재까지 현재의 법안 우리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법안처럼 만들어놨으면 지금 그 기자들 그렇게 고생합니까? 다 마찬가지죠. 간호법, 노조법 모든 거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거 다 그때 처리 안 해가지고 지금 야당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KBS 직원들이 막 파업을 하고 지금 MBC 직원들이 불안하게 막 불안에 떨고 그런 게 다 그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방치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지면 평생 영원히 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좋은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홍익인간 대동 세상 정신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제의 정치보다는 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5년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시대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부터 퇴행은 시작되고 있었어. 이미 그 신호가 끊임없이 왔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더 거슬러올람 안희정 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권력의 한 귀퉁이가 허물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박근혜 탄핵 이후 상황을 학습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미뤄왔던 업보를 지금 치르는 거라는 생각도 나는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이전부터 우리 사회는 거대한 퇴행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러가도 그 퇴행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어떤 정당정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기는 것 그다음에 공화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창의성과 활력이 이게 다양하게 보장돼서 결국 대한민국을 매력있는 국가 품격이 높은 국가 국제사회에서 설득하는 국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퇴행을 일단은 해결을 하고 그것이 탄핵이든 개헌이든 일단은 해결을 하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는 게 돼버린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어떤 울림에 공명하는 좋은 보수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잡을 거를 손을 내밀어서 제안을 하고 나중에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다수파 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좀 넓고 담대하게 길을 열어줘야 그래야 그 힘으로 윤 대통령을 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2016년에 탄핵연대입니다. 국회의원의 80%가 같이 뜻을 모아준 그런 어떤 탄핵연대의 부활이자 새로운 다수파 연합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그런 데서 맏형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인데 최근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왜 불필요하게 조국 혁신당하고 또 조금 잡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집회도 따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지.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안티태제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갖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약간의 어떤 지역적 권력의 문제가 마치 이게 먼 훗날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기 전에 연합의 힘을 강화하는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총선 때 당에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연동형을 수용했던 그 결단이라고 봐요. 그때 정청래 최고위원 뭐라 그랬습니까? 당원 투표해가지고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다 그래고 있었고 그게 다수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를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5.18 광주 묘역에 가서 얘기하면서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커진 거야. 그렇게 수혜자가 조국 혁신 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기 뭐냐 국민들에게 풍성한 선택지를 마련해 줬다는 건 그건 정치인의 결단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당내에서의 다수여론이 아니라 중요한 결단이었다는 거고 그런 게 민주주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했던 건데 왜 그런 결단이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나면 너무 쉬운데 하기 전에 어려워. 전까지가 어려운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민생 민권 평화라고 하는 이런 세 시대의 큰 틀을 짜야 되는데 큰 틀을 짤 때는 민주당이 또 주도전 역할을 하고 조국 혁신당이든 야권들 들어오고 심지어 보수 안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겠다 내지는 보수에서도 대화가 되는 중요한 자산인구나. 들어와야 전 국민의 80% 85% 돼서 전 이게 탄핵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전 국민의 80% 이상 8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은 어렵고 개원도 마찬가지죠. 정족수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건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탄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기 단축을 비롯한 이런 개헌을 통해서 좀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 꼴통 보수들이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처럼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인기 단축이나 개헌회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국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결사항전 내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 불안 조성도 서듬치 않고 저지를 사람이잖아요. 정박판 안보는 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 탄핵으로 갈 수뿐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제가 17년 겨울에 제가 모시는 의원님이 원내부대표였기 때문에 우상호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우리 우리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박지원 박지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분들이 정말 정치를 그때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셨습니다. 120여석으로 정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고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정말 절대 다수의 탄핵표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힘은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이었죠. 그런데 그 촛불의 힘이 있어도 정말 양보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탄핵을 추진할 때 첫 번째로는 국민의 힘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 힘이라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압도적인 지지. 국민의 영원이 없으면 뭔가 국민의힘 의원들 8명 이렇게 데려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의 영원이 있어야 되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바로 대제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세요. 바로 정권 잡자마자 이준석부터 쳐버리잖아요. 지창업 동지 안철수 안철수, 이준석 다 쳐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냥 간신배들 간신배들만 윤핵관 한남동 팔간신 그냥 간신배들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한남 철학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탄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권을 잡고 나서 배제의 정치를 하면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뿐이 없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는 우리가 명예혁명을 꿈꿀 때다. 명예혁명을 꿈꿀 때라는 거죠. 사실 박근혜를 감옥에 놓고 수백 명을 잡아쳐놓고 이런 것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여서는 한때는 호소력이 있었어요. 한 1, 2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호소력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정도로 잡아쳐놨으면 그에 맞는 어떤 정치적 효과 즉 개혁의 길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연합의 정치 연정까지 가게 을 외쳤던 정당으로서는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훈을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한테 문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제2의 6.29 선언 같은 어떤 명예혁명을 꿈꿔야 되고 그래서 피를 덜 흘리고 희생을 적게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밀어내버리는 나는 이게 가장 일단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정권에서 끝까지 우리 성문 걸어 잠그고 여기서 못 나간다 빗장 치면 여기서 못하겠다 이때가 골치 아파지는 건데 그거는 다음 주부터 국민 여론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 추이도 좀 보고 하면서 그 99 유튜브 몇 명하고 최후를 맞이하시든가 아니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제하고 내놓으시든가 선택지가 이제 두 개밖에 없네요 그룹을 국민 앞에 꿇든지 그러니까 쫓겨가 내려갈 거냐 자기 발로 내려갈 거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향만 있고 하면 어느 정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용산에서 여의도로 와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용산은 통치력을 상실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는 여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산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재량권이 없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심판을 받으시고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까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이런데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시대정신을 제시하는가 봐가지고 다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는 다 이제는 사막화되고 시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예상치도 않았던 집단지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치권은 여의도에서는 그릇을 만들어 담아물실 수 있게 해져가지고 이제는 명예혁명을 꿈꿀 때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저도 저는 이제 탄핵을 저는 국민주권에 기반한 탄핵 완성형 탄핵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다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더라도 큰 솥을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려면 한동훈이라는 이 여당의 대표의 존재도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데요 한동훈 대표 이번 주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명예혁명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튿날 녹취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한동훈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은 거의 이제는 때늦은 또 뭐 사실은 한동훈식 합리주의겠지만 그거는 이 정국에서는 그다지 의미부여하기가 어려운 영양가 없는 이래가지고 휴지처럼 얇은 정치다 훅 불면 뒤집힌다 저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저건 이제 변수가 안 되는 걸로 일단 기각이 되고 다만 내가 요즘 국민을 국민의힘을 보면 옛날 박구리네 대통령 때 새누리당과 달리 어쩌면 쓸만한 놈이 그래 한 놈이 없냐 한 명이 없습니까 어떻게 충심 직원 한 놈이 없냐 아니 108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없어요 다른 목소리를 내가 별로 들은 게 없어 내가 바깥에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바깥에는 좀 계시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거짓말같이 다 제거돼 버려가지고 우측에 된 게 이럴 때 오세훈 시장하고 다섯 명이 성명서 낸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목소리 좀 냈잖아요 다섯 명이 오세훈 낙영원 이렇게 그게 뭐냐면 대통령 보고 결자해자 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저기 결국은 그 얘기에요 당이 단결해서 탄핵을 막자는 얘기에요 하나만 한 티슈 아니 홍준표 시장도 탄핵 대자뷰다 이 얘기를 왜 그래느냐 위기의식을 불러입혀 우리 싸우지 말고 똘똘 뭉쳐서 더 단결하자 박자 이 얘기하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탈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직원 같지만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전혀 내용이 없다 아니 전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오세훈 보다 하면 박형준 시장이에요 부산시장 박형준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 MB가 지지율이 20%대가 붕괴됩니다 17%까지 내려갔었구나 정권 초기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뒷산에 가서 아침 미술 노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정권의 멘탈이 붕괴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보다 더 빨랐어요 초기였으니까 초기 근데 이제 그때 국정방향 쇄신을 위해 투입된 사람이 박형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무수석을 했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친서민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그 이듬엔가 다음엔가 50%까지 회복이 된다고 오 회복력이 그래 있었네요 그때는 그걸 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쇄신 그러면서 이제 대우나 얘기 없어지고 물론 그게 사대강으로 변질돼서 나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친서민 중도시력 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민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기 특목고 학생들 대기업 취업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꽤 많았어 그래가지고 친서민 행보라고 해서 뭔가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지지를 해 주었다고 그게 50% 때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국정 쇄신 대통령 결자예지 얘기할 때는 혹시라도 그런 노하우를 조금 뭐 발휘해보겠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가 사실은 저런 얘기하는 것도 근데 문제는 그때 MB는 들었다고 들었죠 MB는 어 근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돌마저도 가겠다고 하니까요 어 그리고 또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 유일하게 당내 쇄신파가 없는 정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시대에도 이종찬이 있었고 박찬종이 있었고 이러면서 민정당 내에서도 쇄신파가 있었고 나중엔 뛰쳐나와 김대중하고 손을 잡죠 그런가 하면 또 YS 또 이명박 박근혜를 할 때 그때 당내에 소금 같은 쇄신파들이 있었거든 남원정 트리오 있었죠 남원정 남원정 트리오도 있었고 또 이상등 물러나라고 했다가 정두원이 파멸에 가까운 감옥행을 하죠 MB 정권만 해도 보수가 전문가를 많이 쓰고 좀 샤프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에 공천 학살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인제풀이 썩어가는 그리고 심지어 인제는 명태균이 공천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당이 굉장히 퇴보했다고 봐야 되나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당원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위원정당이죠 이렇게 되면 위원정당이에요 사실은 지금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 당 그런 일은 진짜 정당 해당됐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쇄신의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니까 손잡을 대상이 누군가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연대할 대상이 누구냐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개혁신당이랑 연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 평가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허은하 대표 이번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김핵관당이라고 봐요 김핵관당 여사당이다 여사당 여사당인데 위원정당이네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세 표가 아쉬우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사실 또 이제 재의결이 되고 뭐 이러면 한두 표가 신경 쓰이는 판이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다지 터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지 본질은 김핵관당 아니냐 김핵관당이다 아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 제가 백일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강강량량 강강량인가요? 뭐 그걸로 그냥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한 10년 전부터 억강부약을 굉장히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그걸 좀 따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 행보 총선 이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벤치마킹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과 비슷하지 않나 이도저도 아닌 간보기 정치 간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가려면 확실히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할 것처럼 했다가 선거예요 선거 지나면 다 도로 후퇴 입은 살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특검이 아니고 특감이 웬 말입니까 감 떨어지는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한 서너 달 전에만 했어도 그렇죠 그러면서 저기 뭐냐 취임 일성으로 그걸 하면서 나는 정치 개혁에 내 당대표 직을 걸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꽤 먹혀들만 하고 또 특검이 지금 특검 전국이라서 우리가 저기 옆으로 제끼는 거지 원래는 괜찮은 제도였어요 그럼요 특검이 이석수 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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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특검이 2016년 9월에 9월 정확하게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그날 이석수 저기 특검이 쫓겨난다고 이게 탄핵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 그때 MBC 기자한테 그 저기 기밀을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황당한 죄목으로 우병우가 거꾸로 역공으로 고발을 했고 그러다가 못 견뎌서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저기 뭔가가 권력의 붕괴 현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면 특검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말에는 반대예요 그렇지는 않아 그것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초월한 전국에 뜬금없이 꺼내니까 자다가 웬 봉창돋는 소리야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런 제도의 힘을 너무 평화할 필요가 없다 저는 요즘에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연설할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들을 내용이 있고 없고 떠나서 보는데 저는 볼 때마다 좀 웃음이 나요 왜 웃음이 나냐면은 아니 국민들은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육성나하고 특검으로 이거 김건희 수사 가능하냐를 지금 막 초미의 관심 갖고 있는데 혼자서 고고하게 학처럼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좀 인식의 괴리가 이제는 좀 저도 참다 참다가 좀 웃음이 나올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하니까 이게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요 한동훈 대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단임제지 않습니까 임기가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후면 어쨌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정당이에요 앞으로 계속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는데 공천을 이런 식으로 거래해가지고 그냥 여론 조작해가지고 주는 당이다 거기에 대통령 끼어 있죠 전임 당대표 끼어 있죠 배우자 끼어 있죠 국회의원 끼어 있죠 이거는요 앞으로 만약에 지방선거가 다음 달이라고 치면은 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 다 공천 거래해서 온 사람들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공천 신청은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누구누구 백으로 돈 얼마 주고 여론조사하고 거래해서 온다는데 공천 헌금한 당 사람들 뽑아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민주당이나 국민들보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쇄신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봐요 죽이네 살리네 난리 났을 거예요 당원들이 당폭받아요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그렇게 쇄신파가 없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당원들도 왜 가만히 있냐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57만 80만이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야 우리가 여태까지 당비 내고 너네들 그렇게 밀었는데 그 따위로 공천했어 당장 다 내려와 이래야 정상이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민주당당은 이래야 정상인데 민주정당이 아닌가 보다 여기는 정치인만 그냥 쇄신파가 없는 게 아니고 당원들도 쇄신파가 없어 왜 우리 대통령 보고 뭐라 그래 왜 우리 김건희 보고 뭐라 그래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팬덤당이죠 그런데 독일 산민당 보십시오 당원은 14만 밖에 안 되지만 다 진성당원 체제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당비 다 천원이에요 큰 당들 그러니까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맞아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한국사회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장 특이 현상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정당 가입 이상 열풍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200만 300만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독일의 제일 큰 당이 3인당 유럽에서 제일 큰 당인데 그 20배입니다 당원 숫자가 20배에요 20배 그러니까 이건 정당 가입 이상 열풍인데 보통 어떤 정당에 당원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게 우선 힘들고 귀찮아 그렇죠 무슨 뭐 투표해 주세요 당비 내세요 교육 받으세요 원래 이래가지고 당원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당원 집단으로 인식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100만 200만 막 이래가지고 제가 우린 동원 체제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정당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오늘날 국민의힘에서 쇄신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당원의 과반수가 한 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 몰려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안보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은 연관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이거 좀 의원님 총평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번에 쏜 게 고체 연료거든요 그동안에 화성 18년까지는 액체 연료였거든요 이 고체와 액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액체 연료는 저 큰 괴물 미사일에 연료와 산화재를 주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연료 산화재를 미리 주입해놓으면 안 되거든 이거는 발사 직전에 하는데 주입 순수한 시간만 1시간은 걸린다고 왜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산화재까지 같이 넣어야 돼 연료와 산화재 이런 거 공급 계통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연료 주입하는 동안 인공위성에 다 찍힐 거 아니야 이때 때린다고요 그런데 고체 연료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끼워서 발사하면 돼요 끼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미리 끼워놓으면 그러니까 엄청난 억제력이다 거기에다가 규모가 저 정도 되면 탄두가 이제 다탄두라고 봐야 돼요 다탄두 그게 MIRV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미끼 탄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디코이라고 하는 건데 요격 미사일이 엉뚱한 걸 맞춰요 그때 뚫고서 진짜 탄두가 떨어지니까 방어망을 돌파할 수도 있죠 이러고 몸체도 크고 사정거리 1만 5천 킬로 1만 5천 킬로 그래서 이게 북한의 핵의 신뢰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자체로 이건 우크라이나 파병 전부터 다 가고 있던 과정이니까 미국 대선을 노리고 판을 흔드는 데는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왔다 제대로 된 수가 하나 나왔다 한 수가 나왔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병이 맞물려 있는데 이거 하나 연관돼서 여쭤보면 파병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은 소규모 파병은 국방부 훌륭에 근거해 가지고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파병이란 말도 못한 거예요 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병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국회 동의소관이에요 국회 동의소관이죠 헌법 60조입니다 그런데 파견은 이거는 전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시찰하러 가는 거다 그러는데 문제는 나는 사실은 참관단 정도는 보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해 왜냐하면 북한군이 어떻게 싸우고 하는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 보러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건 미국과 나토도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돈을 2천억 달러를 전비 부담으로 하고 각종 무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토 국가들조차도 참관단을 안 보내고 다른 형식의 협력을 하거든요 특히 군인 참관단은 안 보내는 게 지금 나토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어긴다는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데 정보가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협조회의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국적 협조회의 안에서 같은 수단을 통해서 이런 정보도 수집하고 또 언론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간 수단도 많은데 굳이 저걸 강조하는 뜻은 러시아한테 신호를 주겠다는 거 아니냐 신호를 주겠다 한국만 파견단이 온다니까 그다음에 크루스크 지역은 이건 미국과 나토도 반대하는 전투예요 이건 우크라이나가 침략한 전쟁이잖아요 밀고 들어간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거 지지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전 세계가 종전을 위해서 고심하는 사이에 젤렌스키가 확전을 선택한 거니까 어떻게 이걸 찬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거기잖아 유독 대한민국만 지금 나서서 그렇게 되면 교정국이 되는 거야 이거는 미국이나 나토도 뒤로 빠져있거든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자극이 되겠네요 이건 사실상 그러니까 교정국이라는 그게 딱 나오는 순간 이제는 지난 30년에 우리한테 너무나 좋았던 그 이상 좋을 수 없었던 우리 다 우호적인 주변 환경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해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들리죠 아니 러시아가 교정국이라는 게 갑자기 그럼 우리 안보 비용이 얼마나 지금 국방비 100조 원은 써야 될 걸 거기에다가 전쟁 계획 다 바꿔야 돼 그 부담을 어떻게 줘 근본 체계가 흔들린다 가능성만 갖고도 바꿔야 되는 건데 만일에 대비해서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뭘 살상무기 참관단 얘기하는데 미국 대선 결과 좀 보고 판단하면 뭐가 안 되냐 시기적으로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어 뭐가 그리 급하냐고 지금 보수 언론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 보십시오 제 얘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 그래도 우리가 안보 위기로 불안해 하신 분들 많으셔서 그래서 아까 민생, 민권, 평화라고 한 거예요 특히 뒷부분이 조금 강조될 필요가 있어서 평화를 강조하도록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 항상 일주일마다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인데 너무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